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40까지 주스테단 2751이었고 수공은 86000 이었습니다. 아이템은 몰테릭 1% 아니면 럭 2% 벨트는 4에 6% 무기는 34에 데미지 6% 착감 20고요. 06% 럭 3% 럭 24에 놀라운 루시드 소울 그리고 뭐야 그레인펜던트 010에 럭 6% 킹커빔 모자는 올테드 2% 증폭이었는데 모자는 토드 할라 그랬는데 토드 재료를 복구해가지고 13에 013에 럭 2% 증폭작에 올테드 2% 상의는 럭 8% 럭 8% 하의는 럭 6% 럭 3% 아울테드 2% 신발은 럭 6% 럭 3% 장갑은 럭 9% 06% 하프는 966을 썼고요. 보조는 데미지 6% 03% 럭 3% 를 이용하였습니다. 끝인가? 끝인가? 그리고 아 초반 육성탭은 올테드 1% 슈피겔마 032에 마력 24 럭 16 인트 24 덱 22 힘 16 오른 핑크빈 슈트였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증폭작에 자수전기고리 증폭작에 멀묻고리 증폭작에 노가다붓장갑 아 요렇게 인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했고요. 어 사냥터는 어 사냥터는 1부터 30 30... 아니 좀짧 30까지 스토리 30부터 40까지 굴들비치 40부터 46까지 군형 다음맥 잘 모르겠어. 군형 다음맥 50부터 60까지 하프 하프 아닌데 하늘이 64까지 64부터 70까지 갱도사 70부터 75까지 사막 75부터 80까지 관출 80부터 86까지 했나 흠흠 어디 맵이냐 어... 리플의 왼쪽 두번째 86부터 102까지 103까지 하늘 공원 왼쪽 왼쪽 두번째 어... 하프 옆에 맵이지 옆에 옆에 버닝지 높은데요 103부터 타나토스 루디브리아 112부터 140까지 아... 이걸 다루 따로 130까지 인가 좀비 130부터 140까지 실현해둔 3 좀비가 맵 이름이 뭐더라 해광사구나 요렇게 하였습니다 난이도 쉬웠어요? 어... 쉬웠지 금방 끝났고 2시간 반 정도 금방 끝났지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 아... 요거 요거 하나 더 아... 스킬 연계가 짜증났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요거 해왔습니다